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외에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는이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미니라 너희는 나를 줄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잔시였기 때문에 능이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며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네 가지 비유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맹인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눈 속의 티 그리고 들뽀의 비유를 볼 수가 있고요 42절부터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나무와 열매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43절부터 보면 못된 열매의 비유가 나오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집 짓는 사람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각각의 비유는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일관성 있는 하나의 메시지로 연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비유들을 하나씩 하나씩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서요 이 메시지가 어떤 것으로 연결이 되는지 여러분들도 문제를 풀듯이 함께 저와 함께 말씀하느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맹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과 동일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사람에게 가서 내 손을 잡고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가당키나 할까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시도를 만약에 한다면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지거나 큰 위험을 당할 수 밖에 없는 결과가 불보듯 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게 어리석게도 자신이 맹인인 줄도 모른 채 눈이 어두운 다른 자들을 이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어리석은 자들의 손을 잡지 말고 선을 잡고 따라가지 말고 온전한 가르침을 전하는 선생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온전한 선생에게 너도 가서 배우면은 너도 맹인이었지만 온전한 자들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비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비유로 넘어가서 어떤 이는 매일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지적질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적을 당하게 되면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은 지적질하는 게 생활화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지적질 뿐만 아니라 판단을 내립니다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자신이 재판관이 된 마냥 사형선고를 내려버립니다 너는 이렇기 때문에 너는 끝이야 너는 저렇기 때문에 너는 소망이 없어 그러나 자신이 얼마나 회칠한 무덤인지 이들은 모릅니다 겉만 번질을 하고 형식과 위선에 똘똘 뭉쳐있지만 문제는 자신만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이 선생님 선생님하고 존경을 하니까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서 재판관이 된 마냥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제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일까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나무와 열매의 비유인데 여러분 나무는 정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 빼고 세상 모든 만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모든 만물은 참 정직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 무화과 나무는 당연히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포도 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 나무를 보고요 어떤 열매가 열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그런 말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결국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서 선이 가득해서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악한 이들은 그 마음에 악독과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게 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경건한 채 하고 겉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번지르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요 온갖 종교적인 몸집과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언어는 독이 가득하고 악이 가득했으며 언제든지 사람을 정제하고 자신들의 말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일까요? 마지막 비유입니다 집 짓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야구부 말씀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그리고 외우고 있는 말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야구부 말씀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알고 율법에 능통해도 정작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그 말씀이 아는 것에서 끝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랐지만 모두 다 자신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다 따라 다녔고요 자신의 생계까지 포기하면서까지 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많이 아는 정도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을 많이 아는 정도로 천국에 들어간다면 누가 제일 우선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이 누구일까요 라고 말씀하셨던 말씀드렸던 이 사람들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누군지 눈치를 채셨겠지만 맹인 외식하는 자들 마음에 가득한 악을 내는 자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 그러면 이들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바선생님 바선생님 바리새인들의 바선생님이 하면서 존경의 눈빛으로 따르고 그들을 무척이나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들의 중심을 정확히 아시고 그들의 외식과 행함없음 그리고 철저히 맹인된 그들의 모습을 분명히 질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고 평지에 서서 수많은 자신을 따르는 자신을 보기 위해서 자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수많은 무리들에게 행했던 말씀이 지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가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로 들어서 무리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도 충분히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 선생들의 이런 종교적인 외식을 너희들도 똑같이 따라하고 너희들도 똑같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로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경고다라고 분명히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먼저가 돼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은 잘못된 믿음 잘못된 암을 가지면은 여러분 당연히 100을 넣었으면 100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것처럼 잘못된 암을 넣었으면은 잘못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수많은 종교인들이 가진 그런 문제점들을 보게 되면 가장 근저히는 뭐가 있냐면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암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잘못된 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암과 아는 것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듣고 알기만 좋아하는 삶에서는 이제는 분명한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디로 전환이 일어나야 되면 그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삶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실제로 행해본 사람만이 행해본 사람만이 자신의 몸으로 직접 말씀을 겪고 살아왔기 때문에 살아봤기 때문에 이게 몸으로 체득이 됐기 때문에 자기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실제로 행해본 사람은요 자신의 몸이 그 말씀을 직접 경험을 했고 자신이 그것을 직접 헤매게 해봤기 때문에 자신의 몸으로 그 말씀이 체득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자신의 것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것이 된 사람은요 어떤 사람에도 말씀이 자신의 것이 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말씀이 그 사람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신의 몸에 깊이 낙인이 되어서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몸에 새겨진 말씀은요 지워지지 않고 오랫동안 아니 영혼 평생 동안 우리 몸속에 분명히 각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지켜듣고 말씀을 즐겨 행하는 하루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 몸 가운데 체댁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몸 가운데 나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